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프로 데뷔 이후에 첫 번째 멀티골 그리고 공격 포인트가 리그에서 5골과 4개의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당연하게도 맨홉부터 매치에 선정되면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 득점 장면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95분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기 막판에 헤타페의 수비라인이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있었지만 가장 앞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유루카가 볼을 걷어내기 시작하니까 이강인이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강인이 한 발 더 빠르게 뛰어나가니까 마유루카가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이강인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강인이 이 앞공간을 향해서 전력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강인이 95분 풀타임 마지막 상황에 전력질주를 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체력이 얼마나 이번 시즌에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지쳐서 이강인의 스피드를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계속 치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헤타페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린 이후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골키퍼의 위쪽으로 마무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벌리전 골만큼의 거리를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경기 막판인데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스프린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신체적으로 정말 강인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득점이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강인의 역할이 마유루카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역할입니다 오늘은 왼쪽 측면이었는데 오른쪽 측면으로 뛰었던 은디아에 후반전 70분쯤에 교체를 당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거의 60분 70분에 체력이 소진돼서 교체를 당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거의 매경기 풀타임 혹은 80분 넘어서 교체를 하죠 체력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늦게 교체된다 그 이유는 경기 막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체력까지 갖춘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정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동점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점골이 어떻게 나왔냐 일단은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부터 시작이에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뛰어들어가는 마유루카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줬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거의 득점과 가까운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대를 벗어나니까 헤타페가 마유루카의 선수들이 모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빨리 골킥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아까 프리킥을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타페가 골킥을 처리했는데 이강인이 재빨리 수비라인으로 돌아가서 가장 최후방에서 상대방의 볼을 끊어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강인이 다시 볼을 끌고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하프라인 밑에서 끌고 올라왔죠 끌고 올라와서 이강인이 볼을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올라온 이후에 패스를 주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서 모르날레스가 볼을 잡은 이후에 슈팅을 하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보세요 이미 슈팅이 들어가는 동시에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그리고 예측력이 정말 뛰어난 장면인 거죠 그래서 모르날레스가 슈팅을 하는 순간 오히려 헤타페의 수비수들은 멈춰있고 이강인만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선수들 중에 이강인 혼자만 부지런히 앞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이 슛을 막았을 때 떨어지는 볼을 이강인이 당연하게도 한 발 더 부지런히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떨어져 나오는 볼을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체력적으로 뛰어난 선수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 경기 열심히 뛰었고요 열심히 뛰는 와중에 이강인을 거치지 않으면 마유루카의 공격이 오늘도 당연히 전개가 안 됩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 키패스 1위 당연히 이강인이고요 그리고 크로스 시도 횟수 1위 당연히 이강인입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두 번 이강인이 경기 전체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부지런한 오프더블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득점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이 찬스까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정말 이 공격적인 측면은 원래 뛰어났고 여기에 플러스 부지런한 움직임까지 더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오프더블 플레이 보시면요 정말 오늘 경기에서 오프더블 플레이가 매우 대단했어요 마유루카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앞쪽에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볼이 전개될 때 무리키 쪽으로 공중볼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무리키의 머리에 볼이 맞기도 전에 이강인이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앞으로 뛰어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이강인에게 뒷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줬는데 이강인이 앞쪽에서 계속 달려드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볼을 앞쪽으로 어설프게 걷어냅니다 그러면서 무리키가 뒤에 있다가 볼을 소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강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오프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쪽으로 물러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리키가 결국에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더블 플레이가 엄청난 선수가 된 거예요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키가 앞쪽에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볼을 앞으로 걷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무리키의 머리에 볼이 맞기도 전에 이강인이 이미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줄 것을 예측하고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키가 볼을 머리에 맞춰서 뛰어들어간 이강인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여기서 이강인이 무리키가 떨어뜨려 주는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나가죠 근데 볼을 끌고 들어가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상대 수비가 이강인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해타페의 수비가 이강인을 따라가다가 이강인이 스피드로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리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스피드적인 측면 오프더블 플레이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 수비 상황에서의 오프더블 플레이 이 장면 보시면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무리키가 머리에 볼을 맞췄는데 완전 반대편으로 패스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강인이 볼이 떨어지는 위치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타페가 이 떨어지는 볼을 가져오려고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선수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여기서 해타페의 수비수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해타페의 수비수가 볼을 컨트롤할 때 어느샌가 이강인이 가까운 곳까지 따라와서 해타페의 수비를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니까 결국 해타페가 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볼이 마유루카의 볼로 넘어가요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는 거고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마유루카에게는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기록을 보면 늘상 마찬가지지만 경기 전체에서 볼 경합 상황을 가장 많이 가져간 선수 이강인입니다 오늘 경기 전체에서 18번의 볼 경합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6번을 이겼는데 이 18번의 볼 경합이 경기 전체에서 1위에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볼 경합은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혹은 이강인 선수가 상대방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압박을 통해서 볼을 두고 상대방과 경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계속해서 이강인이 볼이 있는 곳으로 달려들어서 상대 선수와 볼을 경합했다는 거고 그거는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모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부지런히 상대를 압박하고 세컨볼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모습들이 매경기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뛰는 선수가 됐어요 너무나 체력적으로 강인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해타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볼을 길게 넣어주면서 역습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역습을 막기 위해서 빨리 수비로 복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해타페의 공격수가 이강인이 스피드를 따라잡질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볼을 결과적으로는 이강인이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이 패스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득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늘 경기 내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이강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습니다 이때 어떤 게 있느냐 돌아서서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마페오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이죠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 이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명의 선수 사이에 패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에요 거리도 멀고 살짝만 패스가 약해도 상대 수비수에게 끊기고 패스가 너무 길면 우리 선수가 볼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공간 사이로 정말 적당한 세기와 정확성을 겸비한 완벽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가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이강인의 패스 한 방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마유루카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가 계속 너무 이번 시즌 활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프리미어리그 이적설, 아스톤빌라, 뉴캐슬 등등 여러 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늘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지금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마유루카를 아마 떠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달려드는 팀이 정말로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시즌이 가면 갈수록 이강인 선수가 어떤 팀에서 뛰어도 정말 다 어울릴 만큼 정말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어마무시한 재능을 가진 선수고 그 재능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다 이렇게 오늘 경기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